윤 대통령이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 순방길에 오릅니다. 우리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원전뿐 아니라 과학기술과 교육, 인적교류를 아우르는 전방위 협력관계 발전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식 방문 일정은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체코 수도 프라하에 도착해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이후 윤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의 단독회담, 확대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은 양국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합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양국 대표단과 정재계 인사가 참여하는 파벨 대통령 주최 공식 만찬도 함께합니다. 다음 날인 20일 오전 윤 대통령은 한 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프라하에서 90km 떨어진 지역으로 이동, 원전 관련 기업을 시찰할 계획입니다. 이후 프라하로 돌아온 윤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와 소인수 회담, 업무 오찬을 함께합니다. 원전 협력을 포함해 무역과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 협력을 제도화할 업무 협약에 서명하고 공동 언론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체코 상하원 의장과 각각 회담하고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한 체코 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합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동포만찬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체코 방문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체코가 한국 수력 원자력 주축의 팀 코리아를 두 코반이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만큼 윤 대통령은 이번 공식 방문을 통해 최종 계약 확정을 위한 세일즈 외교를 적극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 네덜란드 방문 당시 반도체 동맹을 구축한 것처럼 이번 체코 방문을 계기로 원전 동맹 구축을 기대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 분야 산학연이 동행해 원전 건설부터 설계, 운영, 해결료, 방패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 전주기에 걸친 협력 방안에 대해 양국이 머리를 맞댈 거라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미 글로벌 원전 동맹 파트너십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는 50여 개 기업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합니다. 이들 경제인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양국 기업과 기관은 이 자리에서 첨단 산업과 고속철도, 우크라이나 재건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중단됐던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재개하고 2년마다 정례회의를 여는 등 과학기술 협력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의료보험료 등 각종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대비 약 70%, 단독주택은 약 60%, 토지는 약 50%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지난 2020년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발표된 뒤 2021년부터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세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이어지자 지난 3월 정부가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후속 조치에 나선 국토교통부는 국민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7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 10명 중 6명이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가 중요하고 공시가격은 시장가격과 다른 개념이라는 인식과 함께 공시가격 변화와 시장 변화는 같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매년 시세 반영률 인상을 위한 기존의 방식에서 시장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시세가 9억 원에 달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의 현실화 계획에서는 내년도 공시가격이 6억 5천만 원으로 올해보다 4.52% 오르지만 합리화 방안이 적용되면 올해 공동주택 가격 변동률인 1.52%만 적용돼 6억 3,200만 원에 이르는 겁니다. 또 국제과세평가관협회의 평가 기준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낮은 지역을 선별한 뒤 이를 심의해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합리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급격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고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체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할 방침입니다. 한 온라인 중고거리 게시판. 콘서트와 뮤지컬 공연 입장권을 양도한다는 글이 수두룩합니다. 20대 여성 A씨는 공연을 보기 위해 원래 가격 2배에 달하는 비싼 가격에 암표를 구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웃돈을 주고 산 티켓은 가짜였습니다. 암표 거래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앞으로 암표 판매 행위의 처벌 범위와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매크로를 이용해 예약한 입장권을 상습적으로 판매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는 상황.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판매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형사처벌 수준 상향, 법 위반 정보에 따른 처벌 수위 차등화 등의 방안도 권고했습니다. 입장권 부정 판매 가격 기준도 명확하게 할 예정입니다. 암표 거래 신고 체계도 개선해 올바른 공연, 스포츠 경기 문화가 조성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에 건설 허가안을 의결했습니다. 원전 건설 허가는 설계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심사해 착공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 원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한울 3, 4호기의 경우 지질학적 재해는 발견되지 않았고 지진해일 등에 의한 최고 해수위가 부지의 높이보다 낮아 부지 안전성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국내 원전은 2016년 6월 새울 3, 4호기 건설 허가 이후 8년 3개월 만에 새 원전에 집계됐습니다. 건설이 허가된 신한울 3, 4호기는 원전 생태계보건의 상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 수력원자력은 2016년 1월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건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2017년 지난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건설 사업이 중단됐고 심사도 멈췄습니다. 하지만 원전 복원 정책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2022년 7월 사업 재개를 선언하면서 심사가 열렸고 건설 허가로 이어졌습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2032년에서 2033년까지 경북 울진구 내 1,400메가와트급 가압 경수료형 원전 2개를 짓는 사업으로 약 11조 7천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됩니다. 원전 모델은 APR 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세월 1, 2호기, 신한울 1, 2호기와 기본 설계가 동일합니다. 원안에는 건설 허가 이후 진행될 원자로 시설의 공사와 성능 시험에 대해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해 원전의 안정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국제결제은행 BIS가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경고했고 한국은행도 12일 가계부채 수준이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가계부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부채 관리에 더 신경을 쓰겠다는 겁니다. 최 부총리는 물가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목표 수준인 2%에 도달했지만 추석을 앞두고 일부 품목 가격이 높은 만큼 추가 공급을 통한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오늘부터 새 출발 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 신청 즉시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신청 다음 날부터 중단됩니다. 최 부총리는 금융지원 3종 세트 집행과 온누리 상품권 추가 물량 공급 등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로 1조 4천억 원 규모의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을 조성한다며 2027년 말까지 준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결혼은 원하지만 아이는 원치 않는 딩크족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보다 확실한 현재의 행복을 찾는 욜로족 현대사회에서 점차 늘고 있는 가족 유형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52년까지의 장래 가구 추계에서도 이러한 사회상의 변화가 드러납니다. 재작년 기준 전국 총 가구는 2,166만 가구 2041년 2,437만 가구까지 증가한 뒤 서서히 감소해 2052년엔 2,327만 가구에 이를 전망입니다. 평균 가구원 수도 2022년 2.26명에서 2052년 1.81명으로 떨어지면서 2명선이 무너집니다. 1, 2인 가구 비중은 2022년 62.7%에서 2052년 76.8%로 늘어납니다.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재 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인 가구가 41.3%로 늘어나고 부부 가구가 자녀가 딸린 부부 가구를 앞지르게 됩니다. 부부 자녀 가구는 185만 가구 줄어드는 반면 부부 단독 가구는 158만 가구 늘어난 데 따른 겁니다. 이 같은 가구 유형의 변화는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 저출생, 혼인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의 연령도 올라갑니다. 2022년 53.2세였던 가구주 중위 연령은 2022년 65.4세로 12세가량 높아집니다.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 역시 2022년 24.1%에서 2022년 50.6%로 2배 이상 늘어납니다. 30년 뒤엔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고령자 가구인 셈입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70세 이상 가구가 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독거노인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로 출범 60주년을 맞은 산업단지. 제조업 강국토약의 밑바탕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노후화가 진행되며 일과 시간 이후 사람이 머물지 않는 도시의 섬이 됐습니다. 또 청년층이 선호하는 문화 편의시설이 부족해 청년 기피 공간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산업단지의 문화시설을 확충, 청년과 근로자가 기피하는 공간에서 누구나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섭니다. 먼저 산단 내 문화 편의시설이 확충됩니다. 산업단지 입지 제도를 개편해 문화시설과 식당, 카페 등 시설을 확대합니다. 산단 근로자의 경우 시세 대비 35%에서 90%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산단 내 카풀이나 동승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교통 플랫폼도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의 경관도 개선합니다. 영세 노후공장의 내 외관 개선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매년 전국 산단 소재의 아름다운 공장을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경관 개선을 유도합니다. 각 산단의 역사와 스토리가 담긴 공간도 새롭게 구축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산업단지에 문화를 입힌 문화융합선도산단 3곳을 선정하고 2027년까지 모두 10곳을 뽑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새로 조성하는 15개 국가산단은 조성 단계부터 특화문화시설을 구축하고 선도산단으로 선정되지 못한 산단은 다음 연도 선도산단 선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추석 연휴에 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이 기간 총 41만 6천여 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14일이 가장 붐빌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수부는 예비선 6척을 추가 투입해 여객선을 139쪽까지 운영하고 운영 횟수는 5,100여 회로 평소보다 11%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여객선의 출발, 도착 시간과 운항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14일부터 18일까지는 연안여객선 터미널 7곳에 터미널 이용료와 주차비를 면제해준다고 하니까 추석 귀성귀경길 여객선 타고 편안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석 연휴 기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최대 7일 앞당겨 오는 13일 지급합니다. 통상 요양급여비용은 지급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다음 날 평일에 지급되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추석 연휴가 끝난 19일, 20일이 돼야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렇게 되면 요양기관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요양급여비용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